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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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브이로그야? 어 하하하하 화장에서 그런거지? 우리 가요대 대전 담을꺼야 가요대 대전 연습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연출하시는 열로 갔다가 나 찍지 마세요 이런거 이거 아까 넣어야돼 언니 나 찍지 마세요 나 찍지 마세요 정말 5초 전에 찍어달라고 너 지금 그거 닮았어 너 고등학교 때 아 중학교 때 과사 과거 동영상 구름이 닮았어 과거 때 그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던 영상 어 캐롤 불러주세요 아니 우리 오늘 이렇게 레슨하는거 빠르게 감아가지고 찍을거란 말이에요 빠르게 닮는다고? 그 이렇게 빠르게 감는거 있잖아 네 오늘 브이로그 시작인거야? 네 네 근데 나오지 않는 브이로그 나올거야 상생 나오지 않을 아니야 아니야 상생 많다 오늘 룩 설명해주세요 오늘은 모나미 룩 나 학생 요즘 대학생 이렇게 아니고 언니 밥 사주세요 근데 오늘 동생아 빨리 가져가러 가자 언니 밥 사주세요 이렇게 뭐야 아니 학생 룩이에요? 어 나 학생 룩이에요 저는 이거 오늘 입고 오면 누가 한 명 때문에 체크 있을 것 같은데 오다마다 전희진 입고 오고 나 차가운 옷만 입고 오고 나 차가운 옷만 입고 오고 너 어디서 체크 입고 오고 이렇게 거울로 찍어주고 이렇게 거울로 찍어주고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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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갑자기 연습하는 모습 연출하는 또 사람 있다 어? 언니 아 언니 연출하지마 언니 안그랬잖아 카메라 앞에서 막 연출하지마 나 야 빨리 나 세이아이애소 이게 두 번이 번거된단 말이야 첫 번째는 너에게 이렇게 우울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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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엉망은 아니다 이거 엉망은 아니다 돌아와 니가 싫다며 아니다 가다 후 또 또 또 또 또 또 트위드 피닉 물량중 표정 이게 가면ald이 나가는게 몸이 비뚰해 몸에 반응이 좀 많다 쟤미 주인공 주인공 아 진짜? 정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어나고 갑자기 갑자기 내가 말했을 때 안 죽었다 아니 찍고있다 뭐야 카메라 해달라고 했어 잠깐 기다려줘 아 처음에 최대한 뒤에서 시작해줘야 돼 여기보다는 시작했던 거 같아 응 맞아 잘리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어 자리 위주로 할게 우리 입만 잘렸다 입에 안 된 모두 나와 같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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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왜 이렇게 나오세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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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와아 와아 대박 우선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와 대박 와 대박 굿 안을? 안을? 아 늦었잖아 어디지? 어디 볼래요? 여기 세 개 뒤에 어 내가 이거 있는지 몰랐어 들이 나도 있는지 몰랐어 너무 기계해 아 나 이거 너무 불편하던데 아 아니 나 이거 너무 불편하던데 무대를 위해 구두를 신고 연습을 합니다 아 현재 시각 3시 10분 정도인데요 저는 잠을 사지 못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안 잤어요 거의 안 잤어요 체리 안 잤고 시진 언니 안 잤고 추 언니 안 잤고 이브 언니도 한 20분? 잤다고 그러고 다들 지금 생활 패턴이 아주 밤낮이 바뀌어서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저도 어제 아침 9시에 잠들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저께 9시 그리고 어제는 7시에 잠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없어요 3시 반에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곧 나갑니다 이달의 소녀의 가요 대제성 복화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따가 완성될 얼굴로 돌아올게요 헤어 메이크업을 끝내고 차에 왔습니다 지금은 한 5시쯤 됐고 옷은 실장님이 아직 안 오셔서 안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졸림에 고비 가 왔습니다 근데 마음은 자고 싶은데 너무 근데 배고픈데 근데 자야 돼요 하지만 밥이 오면 밥을 먹고 자겠어요 저는 원래 잠을 자야지 붓지 않는데 지금 한숨도 못 자서 이따가 부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꼭 자야 돼요 가는 길에라도 잠을 잠을 자야지 붓기가 빠지는데 컴백 날에는 바쁘니까 항상 풀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근데 또 제가 잠을 내서 자는 걸 잘 못해요 뭔가 시간이 촉박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 영상은 브이로그이기도 하지만 저는 뭔가 비하인드가 좀 더 비중이 큰 거 같아요 이번에는 오빛들한테도 저희한테도 연말때는 처음이니까 비하인드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기록도 하고 싶고 겸사겸사 아마 이 영상은 연말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왔을 때 올라가게 되겠죠? 오빛들의 2021년의 시작을 좀 더 기분좋게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으로 드디어 밥이 왔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매실 레몬에이드 떡강정 블루베리 메이글 이거 보고 더 먹으면 부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오빛에도 계시겠지만 조금 먹고 살 거예요 괜찮나 블루베리 베이글 너무 맛있지 않나요? 블루베리 베이글이 베이글 맞추기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손에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둘 데가 없어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는 걸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아서 그냥 들고 먹을게요 잠 깨는 맛 맛있네 잠 깨는 맛 잠 깨는 맛 잠 깨는 맛 안녕 지금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늘 오라색 렌즈 지금은 와이나 사전 녹화를 끝내고 옷을 파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고 밥이 오면 밥을 먹고 지금 다음 사전 녹화까지 텀이 굉장히 길어서 자고 일어날 거예요 렌즈를 빼야 돼 대기를 하는데 영화관 자석처럼 의자에 앉아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너무 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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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노른 나른 노곤노곤하고 나른해지는 노른 노른 댄브 굉장히 떨렸는데 잘했어요 이따 밥 먹는 거 보여줄게요 우와 여기 쌈장도 주네 쌈댐집 닭고czu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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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섯이 있네 defense 아니 오 간이 전체적으로 신신하다 여기 3명 이쁘네요 왜 3명이라고 해? 여기 3명만 나와 지금 3명 빼고 다 3명 다 왔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여기 딱 이 라인에 4명 같이 있는데 왜 굳이 3명이라고 하냐고 내가 빠질 때 4명 주실게 1명 오 눈 잡았다 아 진짜 티얀티 진짜 티얀티가 거창어치 아 겁나 겁나 너가 너무 넓게 쓰는 거 아니야? 김전은? 어깨가 왜 깨놔 점점 꼬가 좋아 야 진심아 야 진아 내 어깨를 지금 잡고 여기 다리가 있는데 언니가 너무 과하며 끓이고 있는 거예요 나 배려지 뭘 또 과하며 또 창타가 왔어 아 별거 아닌 거예요 쪼자냐는 애야 쪼자냐 아 너무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게 진짜 짜증나 관심 달라고 해서 소리 있잖아 진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약간 얼굴로 내 앞에 상추 진짜 먹방하고 있어 나 말하는 거야? 맛있음 주세요 아 언니는 티잖아 나? 김정은? 너 언니는 티 아닌 거 같아 맨날 운전해 언니는 자기가 남한테 하는 건 티인데 남한테 자기가 받는 건 에프야 아 맞아 그런 거 같아 걸어 입었다 E.I.L.C. 왜? 영상 얘기 아니야? 영상 얘기 좀 긴 버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몇 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사고 일어나서 핫도그 먹고 떡볶이 먹고 시정하고 이번에는 검정렌즈 꼈어요 그리고 아까 비비언니 여동생이랑 영상 통화도 했어요 아! 나 입술 뭐야 케찹이라도 발라라 왜? 아니 비사님 근데 왜? 너 화장 예쁘다 셀차 비사도 발르래 머리 머리 머리가 나는데 밑에는 보라색 위에는 핑크야 이게 또 보라색이잖아요 그쵸 어 예쁘다 아니? 아니 지금은 2시 새벽 5시 새벽 2시 새벽 아 새벽 5시 와 언니 쿠키런 하다니 달려 달려 산타곰젤리잖아 지금 아 어 곰젤리도 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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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울자만 해 멈췄는데 계속 그만하래 진짜 어 왜 그만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은 브릿지까지 가면서 그만해 진짜 너무하다 왜 또 먹어 오 아 완전 더러워 1절만 해 아니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 고생 하다 맞아 또 브이로그 고생했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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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브러리 고생했습니다 새존에 찐퇴근을 보여줘봐 아니요 찐퇴근은 이따 집에 가서 해야지 아 고생하지마 진짜 나온지 24시간 만에 들어가네요 진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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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첫 가요돼지점 녹화가 끝났어요 오늘은 31일이고요 이따가 생방송을 멤버들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준비한다 빠르다 퇴근합니다 안녕 안녕